자 이번에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좋은지 기자가 오늘 정말 뜨겁고 좋은 소식 가져오셨나요?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오늘은 올림픽 앞두고 일본의 독도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일본 땅이라는 거죠. 관련 활동해왔던 서경도 교수가 이제 불을 지폈고 정치권에서 받아서 올림픽 부이콧하자 강경 목소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 연결했는데 못 나왔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대한체육회 가서 이기흥 체육회장 또 유승민 IOC 위원과 만나서 독도 사태 논의했습니다. 어제도 좌시할 수 없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보여줘야 한다 IOC에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라 이렇게 두 IOC 위원에게 촉구를 했는데요. 어제 또 국회에서도 일본 규탄 결의안 발의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6월 1일 날짜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명의로 IOC의 바흐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아직 답장은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평창올림픽 때 독도 지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IOC에서. 그렇죠. 이번엔 좀 위원적이라고 하던데. 뜨뜨뜨뜨리지근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올림픽 헌장 50조에 보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모기메이네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우리를 강하게 IOC가 압박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소리냐 독도가 왜 정치 문제냐 우리 땅인데 조금 분통 터지는 일이 있는데 분통 터지는 부분인데 2012년 런던올림픽 때 박종호 선수 기억나시죠? 축구에 독도는 우리 땅 들었다가 동메달 받는 시상대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스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겨우 구제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IOC에서 독도는 이미 정치 문제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라에서 보듯이. 평창 때도 보면 IOC가 이 독도 문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정치적 선전이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고요. 동시에 우리도 개최국으로서 정치적 논란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던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때 평창올림픽 때 독도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웠던 일이 있고 그때 좀 강경하게 우리가 사는 우리가 땅이다. 이거 정치 문제 아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지가 준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게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평창 때 우리한테 독도 지우라고 했잖아. 일본한테도 빨리 지우라고 해. 이렇게 형평성을 꼬집고 중재를 요청할 충분한 근거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AS가 있던 일주일 8일처럼 설례가 있는 건데 그럼 IOC가 당연히 그러면 얼른 빨리 지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재를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해요? 스포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올림픽이 풍전 등화잖아요. 현지 일본 분위기도 좋지가 않고 그런데 올림픽 취소 권한은 IOC만 있는데 혹시나 일본이 우리 못하겠다 하고 주저앉으면 IOC가 입장이 매우 곤란한 겁니다. IOC는 올림픽 이벤트, 이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조직이에요. 돈이 달리지 않습니까? 네. 중개권, 스폰서비 이런 막대한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도쿄 조직위를 푸시하기 힘든 그런 상황적 특수성이 일단 하나 있고요. 동시에 IOC도 이제 외교, 국제 무대잖아요. 외교가 그렇듯이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데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톱 스폰서 중에 일본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기업들이 스폰서 전체 후원금액의 4분의 1을 담당하죠. 우리는 삼성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외교적 스포츠 인맥을 총동원해서 중재 요청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권에서 나온 올림픽 보이콧 얘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인이라면 분통터지는 일이니까 이런 극단적 주장 나오는 거 당연한데요. 그런데 국민들 취향 저격하는 화끈한 말도 좋지만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차근차근 냉철하게 실효성 있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좋은 주의 기회였습니다.